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만 봐도 아시겠지만 범윤순이 목 다 깨지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지 같다 그런거죠. 그럼 봅시다. 제목 딸같은 며느리가 돼가지고 살랑살랑 애교 좀 부려봐라 이러는 시모 범윤순이 목 다 깨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원제 시댁의 딸같은 며느리 애교 바라는거 이거 왜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제목 그대로 딸같은 며느리를 강요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참고로 결혼한지 이제 1년 반정도 됐는데요. 이게요 딱 처음부터 그러더니 여전히 여기는 아들밖에 없는 집이다 이러면서 계속 딸같은 며느리 애교 많은 며느리를 바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완전 개지같거든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혹시 이거 이혼사유 됩니까? 농담이 아니구요. 100% 진지하게 여쭤보는거에요. 일단 저희 부부 정확히 반반 결혼했구요. 저는요 원래 태생부터가 애교가 없는 여자에요. 그렇다고 성격이 되게 막 강하거나 거친건 아닌데 아니 오히려 너무 소심하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가식같은거 이거 오글거려가지고 못참겠어요. 저희 친엄마한테도 엄마 사랑해 이런 말 잘 못합니다. 물론 엄마를 사랑하는건 맞아요. 맞는데 말이 잘 안나오는거죠. 그런데 이런 저한테 늘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애교 많은 딸같은 며느리가 좋다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해대며 계속 압박을 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어요. 아니 어디 뭐 아들만 넣으라고 내가 시켰나? 누가 뭐 칼 들고 협박을 했으면 뭐랬어. 그리고 이런거는 나한테 한탄할게 아니라 그런 여자를 데려온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왜 자꾸 안되는걸 시키려고 하는지도는 이해가 안되요. 여하튼 남편한테 이거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저희 남편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좋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엄청 강하게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하 그래서 이제는 좋게 말로 하는 대신에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강수를 둬야 할거 같은데 뭐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니 그렇게 딸이 좋으면 지금이라도 딸을 낳던가 그게 아니면 어디가가지고 입양을 해오던가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지랄이야 저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살겠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가 이번에 김장을 좀 같이 하자꾸나 하아 어머니 나 김장 시저시죠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내 댓글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네 아우씨 근데 토할거 같다 까리까리까리까리 소파에 벌렁 자빠져 누워버리고 반찬 타령하고 전화에 오면 엄마 바빠 끊어 이렇게 성질도 내고 그런 딸이 필요한거냐고 한번 물어봐요. 원하면 해줘. 원하면 해줘. 대댓글 명절에는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가가지고 주워 먹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갈비며 전복이며 비싼거 싹 쓸어 담아서 오세요. 그게 딸이잖아. 2번 이 세상에 딸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어머니 저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먹을거 앞에서 딱 나타나더라고. 삼계탕 끓여가지고 닭다리 두개 중 하나는 지 아들 주고 또 하나는 지 딸 주고 그래가지고 신랑이 저한테 주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먹었지만. 3번 저러다가 진짜 친엄마 대하듯 하면 저 할매 충격받고 쓰러질텐데 반찬 투정에 시도때도 없이 뭐 사줘야 하고 거기다 엄청나게 잦은 빈도의 잔소리와 함께 구박가지. 아니 도대체가 왜 딸같은 며느리를 원하는거야. 미친거야? 대댓글 딸에 대한 환상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이나 봐요. 지 성질 난다고 개처럼 짖는건 전혀 모르네. 4번 엄마 아 좀 시끄러요. 엄마 나 지금 기분 그지같으니까 말걸지마. 엄마 내가 이때가 연락할게. 일단 끊어봐. 대댓글 아이고 이건 또 뭐냐. 우리 딸이 댓글을 달았나. 5번 딸같은 며느리 이건요. 시부모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종년을 말하는거에요. 6번 딸같은 며느리 나 이런거 진짜 싫어. 왜냐고. 내 딸같은 며느리 들어오는거.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또 깃발린다고. 7번 말이 좋아 딸같은 며느리지. 지가 키운 아들은 냅두고. 며느리 클 때 시몬 한정 안붙은 그런 시부모가. 지들 종년 꽃순위 하라는거야. 내 시모도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하는데 개뿌리. 자기 아들이 내 속 썩이는거 뻔히 다 알면서도 종년 꽃순위 안한다고 첩삐지고. 내가 딸이었으면 진짜 딸이었으면 사위새끼 꼴도 보기 싫었을텐데. 안그래요 할매? 8번 딸같은 며느리 이거는 그냥 남보다는 가족이지만 남들한테 갖추는 예의와 매너는 다 빼버리고 편하게 부르겠다 이거에요. 대댓글 이 말이 정확해요. 예의와 매너를 빼면 그건 폭력이라고. 이제 아가 나의 폭력맛을 보고라. 어서 이거죠. 9번 우리 시모도 계속 저 난리를 치길래 제가 참다참다 하루는 그래서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입을 꾹 닫더라고. 아니 지들도 안한 걸 왜 우리한테 바라는 거야. 대댓글 우리 시모도 그랬어요. 나한테 맨날 딸 딸 딸 이러면서 부려먹을 때만 찾고 돈 얘기할 때는 쏙 빼버리더라고. 추가 어머 어제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조용히 묻혀버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톡순이 됐네요. 왕 우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제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더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미쳐버리겠어요. 아이고 에? 그 다른 집 며느리들아 남편이 없어도 시댁에 잘 오더만 이러면서 면전에 대해놓고 비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결국 제 표정 개 썩어가지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눈치 없이 계속 애교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만 해요. 아 물론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렇기에 불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참을만은 하거든요. 아 아니야 아니야 취소 취소 그냥 이 할매도 똑같아요. 시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옆에서 계속 동조를 하고 맞장구를 치며 사람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어? 꽁꽁아 너는 왜 그렇게 애교가 없냐? 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딸처럼 알아서 잘 하더만 너 왜 그래? 그래 얘는 애교가 없어 딴 데는 안 그러는데 평소에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어? 저놈이 집이 없어도 너 혼자 놀러도 오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그래 얘는 참 딱딱해 대충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요 저는 원래 낯가림 심하고 아직도 그래 중국집 전화로 주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배달앱 나왔을 때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법륜 스님이 그러더군요 법률이 아니고 법륜 스님입니다 평생 남으로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게 말처럼 어디 쉽냐고 최소 10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편해진다 아니 장가도 안 간 스님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당신들은 결혼도 해본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뭐 제 나름 그냥 넌신운으로 그 자리에서 내내 이러고 연락 안 하고 무뚝뚝이로 있긴 한데 압박이 자꾸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혼이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댓글처럼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여하튼 여러분들 다들 정말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대나무숲 이렇게 대나무숲처럼 떠들어 대고 나니까 또 다같이 욕도 해주고 하니까 세상 모두가 내 피는 느낌에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연금복권 꼭 당첨되세요 안녕 댓글 1번 아니요 10년대도 절대 안 편해요 한 번 시댁은 영원한 시댁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2번 아이씨 아니 내 부모도 안 반하는 걸 지들이 뭐라고 저러는 거야 아우 진짜 토악질 올라온다 그지 같아 3번 뭐야 그러니까 완전 모르고 살던 아저씨가 이제 며느리 됐다고 살갑게 고르라 이거네 아우 너무너무 징그럽고 소름이 쫓기쳐요 읍 4번 나는 예전에 시모한테 진짜 딸처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싫었지 하기 싫었는데 하도 사람을 괴롭히니까 했거든 그렇게 딱 한 달 정도 하니까 시모가 하루는 정색을 하더니 어 이거 야 너희 집에선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5번 5번 아우 미친 양감 이제 보니까 뭐야 기쁨 좋아하라는 거 아니야 에이씨 참 그지 같네요 근데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한 30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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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